어머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? 가져와봐 가져와 띵 저거 가져와 손 손 안해 띵 옳지 자 다시 옳지 브랜디 브랜디 잘했다 이거 먹고 싶은 강아지는 타의도 했어 먹고 싶은 강아지 좀 옳지 브랜디 먹고 싶은 강아지가 어떻게 해 옳지 저거 저거 먹고 싶은 강아지가 어떻게 해 옳지 아이고 잘하네 어떻게 해 먹고싶으면 띵 먹고싶으면 어떻게 해 띵 옳지 먹고싶으면 어떻게 해 띵 띵 띵 띵하고 어이 잘했어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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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려 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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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 옳지 옳지 브랜디 띵 띵 해야지 아 먹고 싶으면 띵해요 브랜디 띵해 옳지 이제 하이 할거야 잠깐 있어 이제 끝났어요 하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? 하이 여기 어떻게 하냐면 손 손 여기 띵 옳지 옳지 하이 코 옳지 코 옳지 옳지 하이 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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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치 손 토치 손 옳지 잘했어 토치 옳지 조금만 더 할까? 더 할까? 할 수 있어요 하이 할 수 있어요 하이 할 수 있어요 손 옳지 옳지 손 옳지 옳지 아이고 이쁘네 하이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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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기다려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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